저만 믿으세요! 동포가 모이지 않습니다. 당신들이 우릴 방해한 거군요. 이해가 안 됩니다. 우리의 목표는 평화입니다. 왜 그런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까? 당신들이 말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. 무조건 다툼이 없다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고요. 그런 건 죽은 세상이나 마찬가지요. 죽은 세상? 우리의 세상을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까? 이런 모욕은 처음입니다. 이 모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실 겁니다. 하나 된 우리의 하나 된 힘으로 당신을 쓰러트리겠습니다. 또 다른 모습이야! 훈창! 철병의 방어예요! 아이고, 그분의 지르기! 또 다른 모습이야! 저 녀석은 제로 가면! 또 다른 모습이야! 집중시키겠소? 아예! 저걸 끊겨버려! 집중시키겠소? 사냥의 갈라리아! 단기 걸릴지도 몰라요! 철벽에 벗어요! 몸이 분열되다니! 다들 왜 동제에 따르지 않은 거지? 왜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는 거야? 우리는 하나여야 해. 모두가 같은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. 몸이 흩어져. 의식이 무수히 갈라져. 날아가니 сем이 불편을 W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